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언니 본명이랑 나이가 궁금해요. 제 본명은 최진희고요. 나이는 25살, 96년생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말고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직업은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전업 유튜버가 되고 싶은 유튜버 꿈나무 지망생?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알바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전에 사무직으로도 일을 해봤었고 의료 판매직으로도 일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전업 유튜버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번, 대학이랑 전공이 뭔가요? 저는 인하공전 비석과를 전공했고 졸업했어요. 4번,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나요? 제 고향은 울산광역시고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활이랑 직장생활을 인천이랑 서울에서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랑 표준어를 이렇게 약간 자유자재로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울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번호가 삼산에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마주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취미가 뭔가요? 저는 취미가 독서예요. 한 달에 많으면 열 권 정도, 적으면 한두 권 정도 읽고 있어요. 6번, 퍼스널 컬러가 뭔가요? 옷을 살 때도 퍼스널 컬러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 라이트이고요. 옷을 살 때도 고려를 물론 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 컬러만 구매를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악의 컬러들을 배제한다? 라는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그 디자인의 컬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컬러 중에서 더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최악의 컬러를 배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언니 MBTI가 궁금해요. 제 MBTI는 ENFP랑 ESFP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8번,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애인이랑 친구 관계 없이요. 저는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다정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못뚝뚝하고 약간 벽이 있는 사람보다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삶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뚜렷해서 그 가치관을 내가 지지해주고 뭔가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다이어트 진짜 안 하시나요?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거 얘기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미용이나 단순히 마르고 싶어서 날씬해지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운동은 꾸준히 헬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일차 7일차 헬스 헬린이고요. 이 운동의 목적은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하고 싶어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되게 불규칙적이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먹고 있고요. 하지만 지키고 있는 습관들은 있어요. 9시, 10시 넘어서 야식은 거의 먹지 않아요. 만성 소화불량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야식은 즐기지 않고 야식을 배제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거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살이 점점 찌고 있었거든요. 11번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패션 컨텐츠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냥 묵묵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생각을 하게 됐고 패션 컨텐츠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뭐 나중에 유튜브를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약점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약점 통통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패션 이걸 결합해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패션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12번 채널명이 왜 물결인가요? 이것도 11번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와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 사회의 변화나 뭔가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물결 친다? 물결이 인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그 물결이 인다? 라는 의미의 물결 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3번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궁금해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새덕후님 채널이 있어요. 새를 보는 자연 자큐멘터리 채널인데 그냥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 굉장히 좋아하고 뷰티 패션 컨텐츠로는 율리아르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님 유니크해서 항상 좀 즐겨보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채널로는 셀멜삼님 되게 좋아해요. 14번 일상 먹방 뷰티 유튜버로 전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 컨텐츠 브이로그 컨텐츠를 올릴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자신이 없어서 올리진 않고 있고 먹방도 해볼 생각은 있는데 뭐 ASMR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고 그냥 먹방 브이로그 정도 올릴 생각은 있어요. 근데 뷰티 컨텐츠로는 전향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똥손이라 뷰티 쪽으로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뷰티 쪽으로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18번 최애 쇼핑몰이나 브랜드가 있나요? 코디나 이런 쪽으로 참고를 많이 하는 쇼핑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타일란다 그리고 룩넘 흔하지 않은 코디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많이 조언을 얻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19번 옷 고를 때 첫 번째 기준 그리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요? 가장 첫 번째는 제 눈에 예뻐야 돼요. 근데 그 예쁨의 기준이 흔하지 않은 디테일 그리고 흔하지 않은 색감, 소재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깨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입은 옷도 어깨 선이 어깨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깨 선이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쯤, 여기쯤? 이쯤에 내려와 있는 옷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려올 거면 완전히 한 여기쯤?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서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는 핏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서 어깨 선을 살려주는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20번 오프라인 대 온라인 어디서 옷을 더 구매를 많이 하시나요? 2019년까지는 무조건 오프라인 근데 2020년에는 온라인 패션 유튜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옷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옷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21번 오프라인에서 옷을 잘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입어보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직접 먼저 보고 입어보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귀찮다고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입어보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2번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뭔가요? 딱 떠오르는 거는 러블리 스트릿 아니면 러블리 힙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냥 입어보고 잘 어울리면 다 좋아합니다. 평소에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은 뭔가요? 요새는 알바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편하게 입는 편이에요. 편하게 입는 거 캐주얼하게 입는 편입니다. 24번 옷 입을 때 색깔 매치하는 요령이 궁금해요. 톤온톤 코디나 완전히 유니크하게 가려면 보색 컬러들을 잘 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를 입고 있다 하면은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이런 비슷한 색감의 옷들을 매치를 해서 입는 톤온톤 코디 이런 것도 무난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완전 유니크하게 가고 싶다 하면 핑크색 니트를 입었다 그러면 목폴라를 민트 컬러로 입어준다던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감들을 적절하게 유니크하게 매치를 하면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성공했을 때 그만큼 따라오는 패션의 센스? 감각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패턴이 있는 옷이나 색감이 화려한 옷을 입으실 때는 이 패턴에 속해 있는 블루랑 그레이가 섞여 있다 하면은 그레이 컬러의 바지를 매치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옷에서 컬러감을 빼내서 그 컬러감에 맞는 옷들을 이렇게 입으시면 무난히 잘 어울리실 수 있습니다. 25번 코디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뭔가요? 제가 뭔가 이것만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딱히 없고요. 제가 그날그날 코디할 때마다 가장 입고 싶은 거, 가장 들고 싶은 아이템? 그런 걸 선택을 해서 그 아이템에 어울리는 코디, 그 아이템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감? 이런 걸로 점점 빌드업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그날의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번 핫재비만이 옷을 살 때 주의에 대한 점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몸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29 사이즈, 30 사이즈 이게 아니라 정말 내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허리 둘레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인터넷 쇼핑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체와 잘 맞는 바지의 사이즈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바지 사이즈와 비슷한 옷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27번 뱃살이 많은 경우는 저 물결님과 다른 경우겠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허리가 유독 얇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허리가 얇은 거지 뱃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허리가 얇은 거지 뱃살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옷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원래는 주얼리 쇼핑몰을 창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창업하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좀 모을 생각으로 비슷한 계열에서 근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얼리 쪽으로 일할 곳을 찾다가 주얼리 쪽은 그렇게 일할 곳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인 패션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렇게 옷가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언니, 패션 센스가 타고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패션 센스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옷가게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매장이 비필을 해놓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디피를 꾸준히 직원들이 바꿔주고 코디를 생각해서 매치를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전 꾸준히 매장에 있는 옷을 가지고 옷을 매치하는 방법, 어울리게 입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했고 눈으로 봤었고 어깨너머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센스 같은 게 조금 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둬서 참고할 게 없으니까 쇼핑몰에 코디 샷들을 마음에 드는 거를 추천을 해두고 코디를 할 때 유용하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니 쇼핑몰 오픈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이나 단기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아니고 나중에 채널이 많이 커지고 제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때 오픈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마켓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열어서 감을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자주 쓰는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들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자주 쓰는 립이나 치크 제품들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법 파우치가 궁금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인생의 좌우명이나 계획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도 그렇고 꾸준히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후회하지 말고 멈추고 다른 걸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생겼으면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언니 성격이나 언니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관계주의적 사람이라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달려들고 약간 머리를 써가면서 꾸준히 향해 가는 약간 집념이 있는, 고집이 있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그런 뭔가 똥고집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니 매장에서 바지나 옷을 입어 봤는데 가장 큰 사이즈가 맞지 않았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매장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같은 도매처, 같은 거래처여도 그 옷마다 그리고 공장마다 사이즈가 정말 다르다. 선차 완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이드핏의 바지 L 사이즈가 있어도 그 L 사이즈가 도매처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공장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L 사이즈 사이즈가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60kg 정도 나갔을 때 매장에서 바지 L 사이즈가 작았을 때도 있고 S 사이즈를 입었을 때가 있었어요. 바지가 다른 거지 제 몸이 다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짜증이 나는 부분은 조금 있죠. 이 바지가 안 맞아서 짜증이 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안 나와서 짜증이 날 뿐이지 그게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언니 누군가가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비판, 비평을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마음을 쓰는 상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상대? 의미 없는 그냥 비난을 나한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쏟는 상대가 정말 나에게 맞는 비난? 맞는 비판을 했을 때는 진짜 제가 잘못을 했고 진짜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단순히 싫어서 나한테 남기는 비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웃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싫은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서 결핍된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 그 결핍이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웃기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악플을 쓴 사람들은 방구석에 정말 별 볼일 없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상생활 잘 살고 평범한 듯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너무 부족한 자신의 결핍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부적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불쌍하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비치고 산다는 게 그래서 그냥 웃긴 것 같아요. 자기 부족함을 인지를 못하고 그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남들한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 애칭을 정말 많이 후보로 남겨주셨는데 파도나 방울이들 바다 뭐 이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름들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딱 꽂힌 이름은 바로 당당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언니처럼 당당하게 옷을 입고 싶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옷을 입고 싶은데 아직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제 채널 안에서만큼은 당당하도록 느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당이들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들도 당당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 채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준비한 답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